우리 첫 팬미팅 아주 성공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나지 진짜 너무 행복했다 3일 동안 와주신 폴로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혹시나 모든 폴로버를 위해서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리가 배팅 받았어 비켰습니다 하더라도 더 많은 무대에 설 예정이니까요 꼭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엔 콘서트로 아 예 아주 주스는 있다 콘서트도 하고 팬미팅도 하고 일단 내뱉고 보겠습니다 다섯백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짧게나마 우리 폴로버들 모든 폴로버들 또 아줌 폴로버들 이렇게 끝내볼 만하시니까 얼굴 센터피추라고 왔습니다 나중에 집 조심히 들어가세요 맞아 생각보다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3시간부터 훌쩍 넘겼죠 맞아 생각보다 좀 늦었는데 다들 집에 조심히 들어가서 어 없을 듯 우리 다섯 시작했어 다섯 시작했어 우리 흠터 야식 추천해주세요 야식 야식 좋아 우리 머리도 추천해주세요 샤론이가 순댓국밥이래요 아니 순댓국창 순댓국창 김치찜 맛있겠다 맛있겠다 물이 진짜 마라탕 너무 마라탕 맛있겠다 매워 배고팠어요 배고팠어요 무슨 겹세? 삼겹살에서 그런 순댓국을 사이드로 시킨 다음에 마라탕을 시킨 다음에 마라탕을 시키려고 좋습니다 우리 근데 어떤 주제로 켜도 꼭 음식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처음으로 팬미팅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저희가 기다리던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는데 오랜만에 콜라워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이벤트도 진짜 너무 고맙고 아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 그거 그게 신의한 거였어 아 진짜 감동받았어 진짜 감동받았어 진짜 너무 감동받아 앞으로는 진짜 많이 들지 않고 감동받아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요즘 아는 걸로 하자 우리 우리가 아는 걸로 하자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다 전달이 되니까 안 온 플로버들이 너무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다음에 우리 금방 또 만나요 플로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선물같은 하루였습니다 플로버 너무 사랑해 사랑해 조심히 가고 맛있는 거 드세요 가까이에서 한 번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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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데? 왜 왜 왜 sorry 언니 하고 싶은데 왜 지원 언니 다음에 규리 언니가 올까? 싫어 야 어쩔 수 없었어 아니 말이야 뭘 고마워 고마워요 제 엉덩이 피하는 거 너무 안녕 플로어 야 너 뒤에 표정이 진짜 때만요 행복했어 고맙다 고마워 나 나우가 언니 머리 잘려 아니 살이 뭐야 하하하하 아 나와요 이거 나와요? 플로버 그만 야 조금만 일어서야 돼 아 아 아 진짜 너 몇 살이야 고맙고 이런 초딩같은 아니 초딩같은 아기같은 우리 쓰러겨줘서 고마워요 너 얘기 안 살아 하는 짓 하는 짓 플로어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오우 감사해 보여 언니 많이 응 안녕 안 한 사람 있어? 안녕 일로 오시면 안녕 다음 행복한 일주일 되세요 내일 월요일 왜 그래 월요일도 화이팅 행복한 월요일 안녕 나 나와? 몰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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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을 때 꺼질 때까지 안녕 안녕 안녕